장어는 꿈에서 자주 등장하는 생선은 아니지만, 강한 생명력과 특유의 유연한 움직임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장어 꿈은 주로 재물, 건강, 성적인 에너지, 그리고 복잡한 인간관계 등을 상징하며 다양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장어 꿈을 꾸는 이유와 꿈의 몽,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장어 꿈이 주는 메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장어는 강한 생명력을 지닌 생선으로 꿈에서 재물과 관련된 상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장어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은 재물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상황이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장어를 잡거나 먹는 꿈은 재물운이 상승하고 사업이나 투자에서 큰 이익을 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장어는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어 꿈에서 장어는 건강과 회복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이는 몸과 마음의 회복, 에너지의 회복을 상징하며 특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장어 꿈을 꾸면 건강이 호전될 징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장어의 강한 생명력은 병에서 회복하는 힘을 나타내며 활력 넘치는 생활을 상징합니다. 장어는 길고 유연한 몸을 가지고 있어 성적인 에너지와 관련된 상징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특히 장어가 물속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꿈은 성적인 욕구나 열정을 나타낼 수 있으며 자신의 내면에 억눌린 감정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주로 자신이 지닌 열정이나 감정이 잘 표출되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어의 미끄러운 특성은 꿈에서 복잡하거나 쉽게 다루기 어려운 상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는 현재의 문제나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장어를 잡으려 하지만 잘 잡히지 않거나 놓치는 꿈은 현재의 상황이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장어 꿈은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어 꿈에서 자주 나타나는 장면과 그 의미를 해석한 것입니다. 장어를 잡는 꿈은 좋은 기회를 잡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는 재물이나 중요한 기회를 손에 넣을 가능성을 나타내며 사업에서의 성공, 새로운 직업의 기회, 혹은 인간관계에서의 유리한 상황을 암시합니다. 잡는 과정이 수월하다면 더욱 큰 성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어려움이 있다면 노력 끝에 성공을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장어를 먹는 꿈은 건강과 재물이 함께 증가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는 자신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건강이 좋아지며 경제적으로도 안정될 것을 암시합니다. 또한 장어를 맛있게 먹는 꿈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장어를 잡으려 했지만 놓치는 꿈은 좋은 기회를 놓치거나 계획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잡고자 했던 재물, 기회, 혹은 중요한 인간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놓친 장어가 아쉬움으로 남는다면 자신이 후회하고 있는 결정이나 선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장어가 물속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꿈은 성적인 에너지와 활력을 상징합니다. 이는 내면의 열정과 욕구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음을 나타내며 창의력이나 생산성 또한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꿈은 자신이 무엇인가에 몰두하거나 삶에서 큰 열정을 느끼고 있는 시기임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죽은 장어를 보는 꿈은 반대로 재물운이나 건강의 악화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회를 놓치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죽은 장어는 건강의 문제를 나타내기도 하며 일상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장어를 선물 받는 꿈은 예상치 못한 도움이나 행운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타인으로부터 중요한 기회를 얻거나 귀인을 만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장어를 선물로 받는 꿈은 자신의 노력 외에도 주변의 도움이 크게 작용할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살해 1장어를 잡는 꿈 한 사업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꿈에서 큰 장어를 잡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이 꿈을 긍정적인 징조로 받아들였고 실제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큰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그에게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는 순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살해 2장어를 먹는 꿈 한 환자는 건강 회복을 간절히 원하던 중 꿈에서 장어를 먹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건강 상태가 점차 호전되었고 꿈을 통해 자신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었다고 믿었습니다. 이 꿈은 그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살해 3장어를 놓치는 꿈 한 직장인은 중요한 승진 기회를 앞두고 장어를 놓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승진에서 제외되었고 이 꿈이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꿈은 그에게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살해 4장어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꿈 한 예술가는 창작의 슬럼프에 빠진 시기에 꿈에서 장어가 물속에서 활발히 움직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꿈을 계기로 새로운 창작의 영감을 얻게 되었고 이후 작품 활동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장어의 유연한 움직임은 그의 내면의 창의력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음을 상징했습니다. 살해 5 죽은 장어를 보는 꿈 한 남성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꿈에서 죽은 장어를 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꿈은 그의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졌고 그는 이후 재정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그에게 다가올 어려움을 준비하게 하는 신호였습니다. 장어 꿈은 그 상징성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강한 생명력, 재물운, 건강회복, 성적에너지 등 장어의 특성은 꿈을 꾸는 사람의 현재 상태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장어를 잡거나 먹는 꿈은 긍정적인 징조로 해석되는 반면 장어를 놓치거나 죽은 장어를 보는 꿈은 경고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꿈을 통해 현재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고 필요하다면 삶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장어 꿈은 우리에게 내면의 열정과 재물운 그리고 건강회복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주며 때로는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준비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강 또는 바다에서 장어를 잡기 위해 돌아다니는 꿈 구하 명예, 성공 등 욕구를 이루기 위해 고운 분투하는 자신의 간절한 처지가 반영된 의미이다. 강이나 호수, 강과 인접한 바다에서 민물 장어를 잡는 꿈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횡재소가 터져 큰 재물을 얻게 된다는 의미이다. 낚시대로 장어를 잡는 꿈 시험을 치렀다면 합격이나 아주 좋은 성과를 얻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또한 싱글이신 분들은 인연이 될 만한 사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암시한다고도 합니다. 미끄러운 장어를 꼭 쥐고 놓치지 않으려 힘을 주는 꿈 하고자 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지만 끈기의 결실이 곧 온다는 의미이며 새로운 조력자가 나타나 이루고자 하는 일에 결실이 있음을 뜻한다. 방 안에 장어가 있는 모습을 보는 꿈 아주 크게 성장하게 될 사람을 만나 좋은 결실을 맺어 결혼하게 되는 꿈이라고 합니다. 장어 무리를 보는 꿈 좋은 꿈으로 큰 재물이 들어오는 것을 뜻하며 로또나 복권을 사보셔도 좋을 만한 꿈입니다. 장어 뼈가 가라져 있는 걸 보는 꿈 본인의 적으로 생각하며 계략을 꾸미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장어 잡는 꿈 잘 잡히는 않는 장어를 잡았다는 뜻에서 재물운이 상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장어의 크기가 클수록 그만한 재물운이 좋아진다는 암시라고 합니다. 장어가 공격하는 꿈 가족 중에 누군가가 좋지 않은 일을 겪게 될 수도 있는 암시의 꿈이라고 합니다. 장어가 몸이나 옷가지 속으로 들어오는 꿈 남자아이를 갖게 될 태모입니다. 기다리던 일에 성사를 뜻하기도 한다. 장어가 물 밖으로 튀어 올라 하늘로 올라가는 꿈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만 조만간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되어 크게 성공하게 된다는 암시의 꿈이라고 합니다. 장어가 물어 피가 나는 꿈 행제나 돈이 들어오는 것을 상징하는 길몽이라고 합니다. 만약 피가 나지 않는다면 아프기만 하고 흉몽이라고 합니다. 장어가 본인 몸으로 들어오는 꿈 아이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아주 건강하고 훌륭한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태몽과 관련된 꿈이라고 합니다. 장어가 하늘로 승천하는 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입신양명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암시라고 합니다. 승진이나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장어가 하늘을 날듯이 올라가는 걸 보는 꿈 하는 일에 어려움이 사라지고 운수대통하는 꿈 승승장구하여 합격, 취업 승진, 당선, 사업 성공 등의 좋은 일이 생김을 의미한다. 장어가 헤엄치는 것을 보는 꿈 살아가는 힘과 능력 등을 인식하고 배우는 등 사업이 번창할 기회가 열려 물질은 풍족해지고 만사용통을 암시하는 꿈 장어를 그물로 잡는 꿈 재물운이 상승하고 행운이 깃들어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의미이다. 장어를 낚시로 잡는 꿈 기다리던 시험 합격이나 취업, 승진의 기회가 왔음을 의미한다. 그간 더디기만 하던 일 풀리면서 심적 부담을 주던 일이 해결되어 여유가 생긴다는 의미이며 애인이나 반려자가 없는 이에게 좋은 만남이 예상된다. 장어를 먹는 꿈 안 좋게 있었던 일들이 술술 풀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건강이 좋아지는 암시의 꿈이라고 합니다. 장어를 잡다가 놓치는 꿈 본인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결과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치닫게 되어 건강 또한 좋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암시의 꿈이라고 합니다. 장어를 죽여 피가 흐르는 것을 보는 꿈 어떻게든 목표를 달성하여 성공하고 예술인에게는 배중으로부터 인지도를 쌓아 이름과 재물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기뱀 장어를 만지는 꿈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거나 마찰이 생겨날 수도 있는 암시의 꿈이라고 합니다. 큰 내여나 함지박 등에 담긴 장어 등 집안에서 장어를 보는 꿈 집안에 재물이 들어와 풍족해지거나 결혼 운이 생겨 새로운 사람을 들이게 될 것을 의미한다. 큰 장어를 보게 되는 꿈 장어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깊이 비는 더해지기 때문에 현재 하는 일의 출세를 의미하며 현재 병을 앓고 있다면 그 증세가 양호해져 낫게 된다는 암시의 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게 된다는 꿈이라고 합니다. 흑탕물에서 장어 잡는 꿈 행운이 찾아오는 것을 의미하고 고생 끝에 낳게 오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합니다.